곧 darn 너 아직도 있냐? 응 응? 너도 왜 살아? 응 너 있는 바다니지? 안녕 이거 뭐야 이거? 아 이거? 난 요새 집에서 힌트하면서 좀 지나고 있어요 나 운동 잘하네? 자 3분 전화 봐 이거 어떡해 뭐해? 발을 쭉 뻗어 어 쭉 뻗어 다리를 살짝 한쪽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